지금 하드가 2개 붙어있는데, 하드 2개는 붙어있으면 안좋기 때문에 요거를 떼서 여기 멀티가이드 쪽으로 달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드 하나는 가이드 이용해서 여기다 달면 되는데, 볼론케이스가 원래 가이드가 이 가이드가 기구석에 에러가 났어요. 기구석에 잘못됐어요. 피스 구멍이 안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플라스틱 가이드 있잖아요. 플라스틱 가이드를 여기를 구멍을 크게 뚫어 가지고 넓혀 가지고 박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볼론케이스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드는 무조건 이게 두개가 밑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너무 붙어있어요. 기구 설계가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완전히. 하드 2개를 달면은 다른 케이스는 좀 간격이 있잖아요. 이 케이스는 진짜 생각없이 만든거에요. 완전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이드 구멍도 안맞고, 이것도 이렇게 붙어있게. 2개를 이렇게. 피스 구멍 위로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5mm만 올리면 될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케이스가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이제 뭐랄 듯 하냐.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몰라 몰라. 이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사람들 모르고 죽으러 가는거지. 게다가 상단 파워에요 케이스도. 상단 파워가 아니라. 이게 상단 파워잖아요.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선을. 선을 뒤로 돌릴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조립해야 되는데 귀찮아. 여기 묶은거에요. 선을. 이게 제일 업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상단 파워를 써요. 하단 파워 케이스는 파워가 밑에 있고 이게 독립형이잖아요. 그럼 선을 다 빼야 되는데 그럼 선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상단 파워는 이렇게 빼서 뭉텅으로 묶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드를 옮기니까. 지금 이게 벌써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케이블 못 굽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 못 굽잖아요. 걸려가지고.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저렇게 성. 나 모르겠다. 귀찮아 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 방법 자체가. 이렇게 나중에 하드 위치 옮기고 하드 하나 추가할 때도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을 안하죠. 그냥 지 하는 것만 쓰면 되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케이블이. 네. 컴퓨터 두고 하시면 돼요. 네. 케이블이 여기 이렇게 막. 좀 가까이 좀 대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지멋대로 한 곳을 이렇게 일정하게 묶어가지고 안 되게끔 해야지.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개판조립까지는 아니고. 어. 초스피드 조립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볼트런 케이스가 뒤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선을 왜 저렇게 해놨나 모르겠네. 진짜.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저 선 다시. 그래서 이제 조립할 때 항상 선을 분리해야 돼요. 선은. 그 전원선이. 이게 파워 전원선이. 사타 케이블이 하나는 선이 세 개고. 하나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달린 거를 연달아. 하드가 지금 네 개 달리고. 하드가 지금 네 개 달리고. 하드가 세 개 달리고. SSD 하나, DVD룸 하나. 그러니까 총 다섯 개를 달아야 되니까. 사타 케이블 세 개짜리를 땅땅땅 달고. 나머지 케이블 하나를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올려서. 여기다 달고.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했어요. 저런 케이블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보드가. 사타 포트가 네 개 밖에 없는 보드예요. 이 보드는. 그러니까 다섯 개를 연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DVD룸은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DVD룸이 필요하면. 꼽아서 꼽으면 되죠. 아까는 앞쪽에서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은. 손을 이렇게 뒤로 돌렸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조립하는 게. 전원 케이블을 뒤로 돌리고. 이건 CP 보조선선이죠. CP 보조선선이고. 그리고 이거 남는 ID 케이블. 모든 포항에는 ID 전원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전면패밖에 연결 안 하잖아요. 여기다 꼽아서 묶어놓으면 되죠. 이거를. 이 쓰지도 않는 ID 케이블을. 모터로 여기다 같이 묶어놓습니까. 지저분하게. 이렇게 다 케이블을 분리해 놓으면. 이거 다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쉬워요. которая 로 걸린다고. 자 여기다. 이렇게 조진시 고래. Handy 감사합니다. Carrot을 definitively 넣었으면. 이렇게 조진시.